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 엔딩 메가스터디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이제 23년에 첫 번째 모의고사를 치르셨습니다. 언론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했고요. 우리 메가스터디 기준 오답률을 선생님이 참고해가지고 여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선생님하고 여러분들하고 해설 강의에서 보실 부분은요. 우리가 왜 이 부분을 틀렸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앞으로 해나가야 되며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 부분이 치명적으로 우리가 해석이 잘 안되고 또는 오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험 보느라 고생은 많았고요.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들 오답률이 정말로 문항별로 되게 많이 두드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해설 강의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정답률이 50% 아래쪽으로 내려온 것들을 위주로 한번 핵심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21번 문항입니다. 그래서 21번, 29에서 34번, 36번부터 39번까지가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 부분이에요. 일단 현장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영어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선 너무 지쳐있는 뇌 상태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듣기 평가를 하면서 독해를 풀었는데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다. 시간 조절이 좀 어려웠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듣기 평가를 하실 때 혹시 21번 부분을 건드렸을까요? 21번의 정답률이 메가스터디 기준 29%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71%가 틀렸다는 거거든요. 언론에서는 1등급이 4%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풀어야 됐는지 지문이 얼마나 난해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은 전년도 수능에서는 2점짜리로 출제되었습니다. 우리 이걸 유형별로 뭐라고 하냐면 하미추론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하미추론은 문제 자체가 이 밑줄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처럼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해석할 수도 있어요. 미래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산다라는 뜻이니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해석이 좀 힘든 비유에 대한 표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밑줄 친 부분을 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밑줄 친 부분을 먼저 한번 본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단서를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되냐면 부정어가 나오거나 아니면 인과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비교하거나 아니면 대조하거나 이런 설명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 문장을 딱 보면 뭐가 나와 있느냐. 자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빈칸이라는 것을 알 때 행동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x를 알면 우리의 행동이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인과관계로 우리가 나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훨씬 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갑니다. Thanks to the power of reputation. 자 reput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fame하고 똑같아요. 명성입니다. 명성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나 아니면 힘 덕분에 We help others. 우리는 남을 도와줍니다. 끝.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이유가 나왔죠. Thanks to는 여러분 우리가 구문적으로 보면 because of하고 똑같습니다. 뭐뭐 때문이죠. 그러면 이것도 원인이죠. 내 명성이나 평판 때문에 남을 도와줍니다. Without expecting an immediate return. 즉각적인 어떤 뭐다. 도움을 줬으니까 내가 받아야지 라고 하는 계산 없이. 그래서 즉각적으로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남을 도와주는 건 명성이 주는 어떤 힘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콤마 콤마는 묶어주세요. 만약에 The world knows. 세상이 안다고 칩시다. 뭐를 아느냐. Dad. You are good. 너는 굉장히 좋은. 그리고 charitable. 남들한테 잘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걸 알 때. 자 그럴 때 You boost. Boost는 올리다. 상승시키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은 가능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을 올릴 수 있냐면 Being helped. 내가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By someone else. 누군가에게 At some future date. 미래의 언젠가. 끝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잘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 할 수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끝. 자 the converse is also the case. Converse가 뒤집습니다. 뒤집는 거 역이란 뜻이죠. 그래서 역으로도 가능합니다. I am less likely to get my back scratched. 자 끊으면 자 less likely 라고 하면 뭐 뭐 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뜻인데요. 자 get pp 라고 하는 건 등을 긁지 않아요. In the form of a favor. 호의의 형태로. If it becomes known. 그리고 그것이 알려졌어요. 어떤 것이 알려지면 That I never scratch anybody else. 예를 든 거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여기라고 하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도와주면 나중에 도움을 받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다른 사람을 scratch. 긁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다시 말해서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지금 안 도와주죠. 지금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호의의 형태로 나도 내 등이 가려울 때 누군가가 긁어주는 행위가 덜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도움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가볼게요. indirect라고 하면 간접적인 그 다음에 recypracy 이게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인 이런 호의관계 또는 상부상조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something like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if I scratch your back 야 내가 등 긁어줄게 이러면 my good example 내가 정말 좋은 예시가 되었지 그럼 이것이 남들로 하여금 to do the same 똑같은 행동을 하게 만들어 그리고 운만 좋으면 그 사람이 내 등을 뭐다 가려줄 수도 있지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여기에 한번 잘 보세요. 간접적이다라는 말은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즉각적인 보답을 바라지 않고 도와주죠. 그 말은 뭐 내가 잘 하다 보면 언젠가 그 사람도 뭐 누군가를 긁어주겠고 운이 좋으면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이 말입니다. 간접적이에요. 즉각적이지 않다라는 것에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by the same token 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수능 특강에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수능에서는 similarly하고 똑같은데요. 나온 적이 없는 표현이에요. 유사하게 그래서 같은 원리가 다른 예시로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shaped 형성이 돼요. 뭐 때문에 형성이 되느냐 다음과 같은 가능성인데요. somebody else might be watching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또는 might find out 알아낼 거다. what we have done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을 이런 가능성에 의해서 행동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나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언젠간 발각될 거야 이거죠. 자 we are often troubled 우리는 근데 문제를 겪을 때가 있어요. by the thought of what others may think of our deeds 이게 행동이에요. 남들은 내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문제에 빠지거나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have consequences 다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결과는 result라고 합니다. consequence는 인과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따라오는 필연적 결과를 의미해요. 그래서 보통은 consequence가 환경문제 같은 데 있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어찌 됐건 자 뒷문장부터 끝까지 묶어 볼게요. 그럼 이와 같은 결과가 뭐냐 내 행동이 불러오는 결과는 that go far 저 멀리 멀리 갑니다. beyond any individual act of charity 어떤 사람의 어떤 charity라고 하는 것은 기부나 자선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떤 자선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그리고 any act of mean spirited malice 어떤 악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과가 아주 범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파급이 크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행동을 다르게 합니다. 뭐 할 때 행동을 다르게 하느냐 우리가 알 때요. 뭘 아느냐 나의 지금의 행동이 나중에 미래에 비춰질 거다. 또는 발각될 거다. 또는 드러낼 거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이 미래라고 하는 그림자 안에서 우리는 산다. 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행동이 미래의 영향에 있다는 거죠. that shadow 그와 같은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is cast 드리워집니다. 뭐에 의해서 드리워지느냐 바로 우리의 행동이죠. 수동태는 능동으로 바꿔서 해석해 보세요. 우리의 행동이 드리웁니다. 그림자를 다 우리 행동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왜냐하면 there is always the possibility 항상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남이 알아낼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일을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x를 알면 행동이 바뀐다. 미래의 나의 지금 행동이 어떻게 됐는지 드러난다. 그래서 지금의 행동이 언젠가는 드러난다. 라는 것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내적 갈등 때문에 우리는 distracted distracted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에 의해서 집중력이 흐려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면의 갈등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뭔가 방해를 받거나 아니면 집중력이 흐려진다 이런 말 아니죠. 두 번째는 fall short of 하면 무엇이 부족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못 미치다 라는 뜻인데요. 우리의 기대치에 부족하다 내가 원하는 기대치에 부족한가 아무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결과에 상관없이 진지하게 compete 경쟁한다 이런 말도 나온 적이 없어요. 불확실함이라고 하는 영향력 아래서 우리는 있다 이런 말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5번인데 아마 단어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농사 짓다 보면 나오는 단어인데요. 자 립이 뭐냐면 거두어드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so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왔거든요. 씨를 뿌리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뿌린대로 거두어드린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내가 뿌렸던 것만큼 궁극적으로 거두어드린다 이게 인과관계죠. 그래서 한 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몇 번이냐면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은 함의추론 부분에서 단서 발견하는 것을 잘 보세요. 이런 부분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수능에 똑같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내가 그동안 영어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봤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안 그러면 되죠.